컴온 하이 하이 누구긴 도겸이죠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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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심심해서 켰어요 안녕 케이크들 왜 안 자나 잠깐만요 끊겼나 방금 하이 잘려 했구나 끌게요 그러면 안녕 요즘 브이라이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 이 밤이 트는 것도 좋고 이 토킹하는 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도겸 왜 안 자니? 보고 싶니? 보고 싶습니다 헤드 보고 싶어요 그리고 피곤한데 아직 아직 안 씻었어요 그래서 씻기 전에 잠깐만 해야겠다 해서 잠깐 잠이 아니요 잠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은데 저번에 진짜 잠이 안 와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약간 요즘 요즘 이게 제 방이에요 요즘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 제가 자려고 하면 진짜 금방 잠들거든요 잘 근데 요즘 여건 이상한 게 아침 한 6시, 7시까지 잠 안 올 때도 있고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두, 한 주, 한 시간 반을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지 지금 폰도 하다가 이제 안 하고 안 하고 이제 누워있어요 그러면 자려고 해 한 시간 반 동안 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자려고만 오로지 근데도 이제 잠이 안 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미치는 거지 막 스케줄이 막 스케줄이 약간 이상하게 스케줄을 한 아침이나 새벽에 하는 그런 스케줄로 있을 때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잘 잘 때도 많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따뜻한 우유 한 잔 내 기분 좋은 캐럿들 어떤 분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추천한다 하셔서 자러 가요 저 이거 졸리면 이거 보지 말고 저 진짜 조금만 하고 끌게요 우리 캐럿들도 잘 자요 정말 그냥 잠깐 오늘 단체 V LIVE도 했지만 이 시간이 좋아요 재밌어 오늘 서하대에서 본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겨우 하고 펄린 플라워 한국어 버전 하고 이제 홈런을 했는데 겨우는 이제 온라인 때 처음 하고 이제 방송으로 보는 거는 또 처음이잖아요 그쵸? 콘서트에서는 했지만 겨우 그 약간 집 같은 세트장이 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겨울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좀 흥이 많잖아요 그 그 무대 할 때 애드립이나 이제 호응을 많이 넣잖아요 저희 멤버들이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겨울을 하는데 뭔가 뭘 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 내 사랑이 겨우 이것밖에 안 돼 우지 형 이제 나오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들 어쨌든 이게 겨우가 좀 뭐라 해야 되지? 서정적인 느낌의 그 노래인지만은 어느 정도 그 되게 세기감도 좀 있잖아요 완전한 막 발라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많이 하던 거를 할 수 없으니 그래도 안 하긴 아쉬우니 헤이 하나만 하자 헤이! 헤이를 하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겨우 무대에서 이제 내 사랑이 겨우 이것밖에 여우 겨우 안 돼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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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링 드링 헤이! 이게 나와 그놈의 헤이를 하고 싶어서 다 같이 헤이를, 헤이 떼창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도 재밌는 일 없었나?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무대하고 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오늘의 성능 무척 좋았다? 하트하십시오 네, 하트하겠습니다 화장 지웠는데 그 클렌징 클렌징 크림으로 지우고 가지고 그 폼을 아직 안 씻어서 씻을 거예요 이제 하트하십시오 하트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 점 있잖아요 제가 저, 저는 이 점을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그 이 점이 만약에 빠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니까 얼굴에 여기 눈 밑에 있는 안 돼 눈 밑에 있는 이 점이 그 되게 슬픈 일을 많이 일으킬 수 있대요 그래도 안 좋은 일이 되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막 그 뭐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점을 빼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막 절대 절대 안 되나? 전 이거 좋아요 저, 저도 이거 좋아요 전 항상 메이크업할 때 쌤한테 이거 점 살려달라고 그래서 면봉으로 이렇게 찍어주시거든요, 쌤이 전 너무 좋아하는 거여서 이 이 겸점을 빼고 싶지 않아요 이 겸점이 안녕 그냥 그니까 눈 밑에 점이 눈물 점인데 뭐 뭐 어쨌든 뭐 여기는 뭐 그 뭐 그러긴 하셨어요 근데 뭐 암튼 알았어 이렇게 싫어하니 안 뺄게요 뭐 얼마나 나쁜 일이 있겠어 슬픈 일은 우리가 없애줄게 고맙다 근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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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칩 같아서 초코 그렇게 부르는구나 초코칩 과자 쿠키 그거 초콜렛 같아서 캐럿들이 초코칩 초코칩 좋다고 막 많이 그러셔서 초코칩 오늘은 딱 12분까지만 할게요 저 이제 곧 갈 거예요 오늘의 TMI 오늘은 저녁에 치킨 마요를 먹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? 좋아하는 개념? 개념 있는 사람 뭐야? 도와해 쿠키 얼굴 전 진짜 12분에 끕니다 씻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개념들 고생했고 잘 자고요 진짜 가죠? 응 전 진짜 갈게요 다들 잘 자고요 오늘라도 고생 많았고요 도와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틈어요 또겠어요 7 4 5 5 5 5 감사합니다.